사장님, 저 대창사리 있던데 그거 10개만 이쪽에 넣어주시겠어요? 몇 개요? 10개요 네 잠시만요, 메뉴판이 어딨지? 여기요, 메뉴판 대창사리를 10개요? 언니가 사준대요 14,000원짜리 10개 오, 잠시만 사장님, 대창 10개 더 추가해주세요 예? 그 10개 들어갔잖아요, 10개만 더 추가해주세요 10개를 더 추가해달라고요? 총 20개 추가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보스, 대창 10개 추가했습니다 총 20개 추가한 겁니다 대창이 20개라는데? 어? 20개, 20개 10개를 더 해달래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단골로 만들어야 해요 동글동글하게 깔린 거는 기차 모양? 오, 먹어도 꽤 좋다 대창 10개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나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는데요?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지금 저 대창을 구운 게 아니라 그 외에 양념을 지금 뿌린 거죠? 아미 요원이 대창을 5kg 먹으니까 오늘의 다 구울 수가 있어요 물 만났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고 하나도 안 느끼하다 대창에다가 양배추 앞에 올려가지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친구야 미쳤어? 야 쭈꾸미 쭈꾸미 대창 새우 한 입에 들어갔습니다 대박이다 그래 맛있을 리가 없지 보람이 대창 새우 한 입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동그랜 띵 버킷이 대창 여기 진짜 진합니다 너무 자 아미 요원은 대창 동그랜 띵 아 독성진다 맛있겠다 오! 동그랜 띵 동그랜 띵 동그랜 띵 대창계의 퀸이네요 퀸이에요 진짜 대창퀸 대창계의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대창그란데 사이즈 하나 말리오... 왜 현타오노 챔피언하는 거지? 챔피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막 호소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